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쥬입니다 오늘은 비빔면이랑 대패 목살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름기가 더 적은 목살 비빔면도 한 개만 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굽는데 소리가 너무 큰거야 지글지글 소리가 맛있겠죠? 먹고 보여줘 깜빡했어 보여줘야 된다는 거 어우 너무 큰데? 음 조합이 너무 좋아 원래 간 안된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혼식으로는 비빔냉면을 먹어줘야 되고 약간 양념갈비 이런 거 먹을 때는 물냉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조합이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 고기랑 뭐 덩어봐 고기랑 비비면 조합이bab upstream 너무 좋아 웨엉 먹응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좀 좀 살이 좀 빠졌나요? 티가 안 나나? 하긴 3kg 정도 빠졌는데 50kg인 사람이 3kg 빠지는 거는 좀 티가 많이 날 수 있는데 100kg 되는 사람이 97kg 됐다 그래서 티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그런 비슷한 느낌일 거야 음 그렇다고 제가 100kg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난 네 얼굴 맨날 보니까 음 너무 맛있어 오늘 치팅데이는 아니고 그냥 먹고 해봤어 그래서 이거 먹고 좀 늦게 살려고요 야채가 너무 먹고싶어요 음 야채가 뭐하고 싶어서 아잇 아잇 너무 맛있 Block 아이좋 너무 조용하다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밤에 모두 잠든 밤 먹방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는 제가 애들을 재우다가 자꾸 잠이 들어서 야식을 먹을 기회가 없었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앞접시를 쓰려고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어 여러분도 한입 진짜 맛있겠다 나 귀에서 삐소리나 이거 귀에서 삐소리나면 전생에 나의 인연이 연인? 연인이 죽는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전생에 남자를 얼마나 많이 만난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목살도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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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래도 조금 목살이도 기름기가 적으니까 이걸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가격도 조금 더 싸더라구요 2천원 정도 근데 목살이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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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입에서 많으면 약간 좀 퍽퍽한 느낌이고 그때 비빔면을 넣어주는 거지 약간 조화가 되게 잘 유로져요 제가 원래 초콜릿을 넣어주는게 너무 좋아요 어떤 초콜릿을 넣어주는 건가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 소원에 넣을게요 그리고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초콜릿을 넣어주는 건가요? 이렇게 다 먹고 나면 라면 포스러기 같이 이렇게 밑에 남잖아 난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면을 안 끊는 거예요 끊고 또 끊고 끊다 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짠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음 아 아 아 치즈볼 고기 좀 쌓을 거에요 잘 먹었습니다 왕자먹